울진군은 지난 21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관련단체 대표들과 농업인, 관계공무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 친환경농업실천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5차 5개년 계획수립에 맞춰 울진군의 중기 친환경농업실천과 재발굴을 위해 지난해 11월 착수하였으며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비전은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울진군 친환경농업생태계 조성으로 정하여 4개의 추진전략과 15개 주요사업을 연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였으며 농업인들의 다양한 제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와 환경보존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으로 단순히 자연 농업 또는 유기농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화학물질인 비료나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병해충종합관리와 작물량분종합관리, 천적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화비용 등 최첨단 농업기술을 이용하고 윤작이나 간작, 두과와 같은 작물재배 등 흙의 생명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농업환경을 보존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을 포함하게 됩니다. 특히 울진군은 최근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또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농업 내 외부의 어려운 여건 극복을 위해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고자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젊은 친환경 농업인을 양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전극중 미래농정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울진군 친환경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농촌 인력 문제와 지속적인 면적 감소 등 어려운 환경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인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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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요. 감사합니다.